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5월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봄철의 산불은 모두 497건으로 약 4,654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평균 대비 건수는 약 27%, 면적으로는 약 3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봄철의 산불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소방서 김난희 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안동소방서장 김난희입니다. 저는 안동시와 영양군의 재난대응과 그리고 긴급구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서장님께서는 지난 1월 2일에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임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한 3개월 지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부임했는 시간이 1월 달이어서 사실 안동시 관할에 있는 저희들 119안전센터 그리고 지역대, 어영소방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모두 한번 찾아뵙고 안동시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특히 제가 발령받은 시기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저희는 화재가 가장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 예방에도 굉장히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설날도 있고 대보름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그런 날이 많아서 특별 경계근무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네 3개월 가량 정말 알차고 바쁘게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봄설의 산불이 총 497건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안동의 산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지난 5년간 저희 안동 지역에는 한 23건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저희들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풍천에 20년대에 산불이 발생해서 나무면까지 정말 전국적인 큰 산불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축구장 크기 한 2600개 정도가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임동면에 산불이 나서 약 371헥타르 정도 큰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작년도 사실은 좀 작기는 했지만 3건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산불이 아직은 우리 안동시에도 많이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규모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와닿는 것 같은데 해마다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지역에서 조금 잦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도 경북에 이렇게 산불이 잦은 이유가 뭘까요? 먼저 좀 지형적인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북은 경북 면적 전체의 한 70%가 산림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전에는 그 연료를 쓰고 있던 것이 수목을 가지고 저희가 연료를 뗐다면 지금은 화석연료로 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 속에 있는 임목들이 굉장히 많이 수령이 오래됐고 또 임목에서 떨어졌는 낙엽들이라든가 이런 지표되어 있는 부직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나기 좋은 환경이 지금 현재 산림의 뗄감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큰 산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특히 안동 지역은 우리 봄철에는 서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 서풍이 내륙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건조하게 돼요. 이 건조한 공기가 안동 지역에 오면 혹시나 이런 불씨가 만나면 이 산림과 완전히 만나서 큰 산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북 지역의 산림 면적이 큰 것과 또 이 건조한 날씨가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알고 있습니다. 이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산림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탈 수 있는 낙엽층들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불씨가 한번 붙으면 특히 산림에서는 불이 나면서 화풍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화풍에 의해서 비화가 되면 사실 400m, 800m까지도 크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특히 산림 지역에 화재가 나면 저희 소방차가 접근이 어렵습니다. 길도 굉장히 좁고요. 또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초기 대응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형 산불로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큰 산불을 막기 위해서 좀 현명한 초동 진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동 지역의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들 우선적으로 저희가 5월 달까지는 산불 예방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지금 소방차가 매일 지역을 돌면서 사이렌도 울리고 경적을 울리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고 있고요. 특히 오영소방대원들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리고 지역을 돌면서 혹시나 논두렁받두렁의 소각행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순찰활동을 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행정기관과 함께 산불조심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시에 혹시나 저희들이 야간이든 또 아니면 휴일 날에도 이렇게 큰 대형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비상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고요. 정말 좀 위험한 시기나 저희들 기상특보가 생기면 제가 직접 현장에 또 이렇게 취약지구를 돌면서 산불 예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지역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울진 산불 사건을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이 당시 산불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음 문제와 이 장비 문제가 조금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동시 소방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현장 활동하는 대원들이 한 며칠 동안 다시 귀소를 하지 않고 현장 산에서 저희들을 밤샘하면서 불을 진압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식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비상식량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산불 진화에 좀 특화된 차량이 저희들 소방서에 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험지 차량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추운 날씨에 밤을 지켜야 하는 대원들이 혹시 추위라든가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도록 휴식 차량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산불 또 대응하는 대원들이 이제 마치고 오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정말 철저한 준비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저희가 산불 예방 대응을 위해서 이 안동소방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이나 또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22년 울진 산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봉화에 지금 현재 119 산불 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불 대응단이 안동에까지 도착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희가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월부터 소방서 자체에 훈련과 장비를 마련을 해서 저희들 산불 신속 대응팀을 꾸려놨습니다. 네, 꾸려놓고 있고 그리고 인접 지역에 지역민이 직접도 아주 초기 때는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 장치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영양 지역에는 이미 이제 한계소를 설치를 했고 지금 안동 지역에는 임동 등으로 해서 두 개 지역을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지역민이 산불에 대한 예방이 가장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좀 특수시책으로 쓰리고 하면 산불 예방은 덤이다라고 해서 지금 5년 동안 봄철 산불이 낫는 지역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돌면서 직접 소방관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산불이 낫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직접 얼마나 이 산불 피해가 큰 것을 직접 지킬 수 있고 느끼고 보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림에 대한 위험성이나 경각심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소방서의 향후 계획도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좀 간단한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한 5월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농부산물을 소각하거나 쓰레기 소각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기관에 꼭 신고를 하시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특히 산행 같은 데 하실 때에도 라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화기를 가지고 가셔서 혹시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산불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가져가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야영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지역에 어르신들이 혼자 계셔서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화목 보일러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처리를 좀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그 재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뭐 이렇게 집까지 타면서 또 같이 또 산까지 연결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산림 인접 지역에 있는 주택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탁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큰 대형 산불이 나면 인접 지역에 있는 그 보통 주택들도 대부분 그 화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화세를 이렇게 비켜가는 주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택을 확인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잔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는 주택들이었어요. 그래서 산림 쪽하고 주택에 가까우신 분들은 가능하면 그쪽 지역의 숯불이라든가 잔목을 좀 많이 제거해 주시면 정말 산불이 나더라도 주택까지는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주변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예방 대책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또 들으시고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경북 도내에도 영천이나 경주 등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또 안동에서 유도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 안동이 사실 국토의 좀 중앙이면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봄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풍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이 서풍이 불어오다가 내륙 지방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건조하게 돼요. 이 건조함, 이 봄바람이 저희 안동에 맞닥뜨려집니다. 그래서 경주라든가 영천이나 이렇게 남쪽 지역보다는 훨씬 더 우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이 산불에 취약한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이 안동 북부권 지역입니다. 지역민들도 이 사실을 조금 아셔서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형적 특성이 내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민분들은 조금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앞서 주택용 화재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주택 화재도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화재가 왜 발생하고 좀 이런 화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택 화재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분야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지역의 주택 화재를 조금 살펴보면 개중에 대부분 농가주택이 많다 보니까 화목별로에서 나는 화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재처리라든가 그리고 화목별로를 너무 과열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전기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된 전선이라든가 콘센트를 좀 과부하게 사용하시는 경우에 보통 전기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조금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너무 한 콘센트에 많은 전열기구를 꼽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특히 냉장고라든가 이런 데 오래된 곳에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전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주 좀 청소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캠페인하고 있는 게 1가구에 저희들 소화기 하나 그리고 단독형 경보기를 사용해서 혹시나 화재가 나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소화기 하나 그리고 이 감지기를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로 우리가 화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콘센트를 좀 많이 꽂는 편인데 오늘부터 조금 경각심을 갖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개인적인 질문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께서는 경북 최초로 또 이제 여성 소방서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얻기까지 굉장히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역민들이 소방서장이라는 이런 기관장을 만나는 게 사실은 많지는 않으실 거고 특히 이제 여성 기관장을 만나는 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첫 건물을 이곳 안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원래로 30년 되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119 구급대라고 해서 전문 자격을 가졌는 간호사 자격을 가졌는 대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첫 이렇게 발을 들였는데요.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처음으로 이렇게 119 구급대에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출동을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저희들 국민들한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그 덕에 좀 사실 기운을 많이 났던 것 같은데요. 막상 사실 제가 30년 전에는 24시간 교대 근무였어요.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 비번인데 비번 날에는 별로 쉬는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지리조사라고 해서 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발로 다 뛰어서 위치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 별로 없이 막 지내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소방관들 그리고 특히 119 대원들에게 이렇게 신뢰를 보내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인가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간의 업적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나마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안동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닙니다. 안동 시민들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소방서장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우리 안동 시민을 위해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동 지역 내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추가로 알리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 안동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사찰 그리고 많은 고택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목조 건물입니다. 정말 산불이 나거나 화재가 나면 다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예방할 수만 있다면 예방만이 정말 이걸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이렇게 불이 나지 않도록 많이 잘 관리해 주시고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안동이 정말 안전하기를 저희도 정말 힘있게 응원하고 저희가 앞장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산불 현황부터 예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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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